안녕하세요 오늘은 바킬라의 나무아세 A마이너기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전주 한번 올려드린게 있는데 전체적인거는 그 곡을 참조하시고 앞에 전주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멜로디가 미솔라 미 미 레미 이렇게 가요 그러면 미 1번줄이죠 미솔 이렇게 해머링으로 들어가는데 A마이너를 5플렛에서 1,2,3번줄 잡는 이 모양으로 잡을거기 때문에 여기 미솔을 칠때도 1,2,3번줄을 동시에 튕겨주는거에요 미솔 같이 잡고 여기서 이제 A마이너로 가면서 근음 5번하고 5번 1번 라를 같이 쳐주는거에요 이렇게 미솔 라 해서 5번 1번을 같이 치고 천마디에 라 미 미 레미 가죠 그러면 라 미는 6플렛 2번줄이에요 미 미 그리고 7플렛 3번줄 레미 삼 이 나머지 채워주는 박자는 3번 2번으로 했는데 5일 동시에 치고 라 미 미 레미 삼 이 미 파 해서 2번줄의 해머링 그리고 솔 파 미 레미 두 번째 마디에서 C코드에서 솔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8플렛이 2번줄이 솔이에요 그래서 C코드의 구성음이 도미 솔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리바꿈을 해서 저는 근음을 여기 미 를 쳐줄거거든요 그래서 근음 6번하고 솔 6번 2번 동시에 솔 파는 2번 파 미 레미 마찬가지로 여기 채워줄 때도 3번 2번 그래서 6이 동시치고 솔 파 미 레미 삼 이 그 다음에 레도 할 때는 풀링 오프에서 여기 7플렛의 3번줄이 네 잖아요 그래서 네 미 밑으로 레도 레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아까 미 파 미 파는 해머링이고 여기 레도 이건 풀링 오프 잖아요 이게 구분하는 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해머링은 미에서 파로 음이 올라가는 거죠 이 상행 슬러에서 쓰는 거고 미 파 그리고 풀링 오프 같은 경우는 여기 레를 치고 밑으로 뜯어서 레도 밑으로 음이 내려가죠 그래서 하행에서 쓰는 게 풀링 오프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일단 이 두 마디를 다시 연결해 보면 미 솔 라 미 미 레미 삼 이 미 파 그리고 솔 파 미 레미 삼 이 레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E7에서 레 미 미 미 미 미 시 도 시 랄라 솔 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 이 레 3플렛의 2번줄 레를 눌러준 게 E7이죠 그래서 근음 6번하고 레 6이 동시 치고 레 미 미 미 미 미 삼 이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잡는 건데 어차피 여기 위에 근음만 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돼요 레 근음 6번하고 레 미 미 미 미 미 미 에이 finan지니 그리고 C 도 sistem Do 도 저의 다 잡는 건데 마 nutondo Gray 가기 사용할 때 렘 미 미 미 미 미 삼 이 시 도 이 상태에서 검지로 1번줄 해어린 이렇게 들어가죠 네 번째 마디는 아마에 이마에서 시 랄라 솔 라 도 레 이렇게 넘어가요 해머링 시 도 이렇게 들어가죠 네번째 마디는 A마에서 시 랄라 솔라 도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시 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A마에서 이 검지는 띄워주고 두 개만 잡은 상태에서 그는 5번이랑 시 5위 동시 시 랄라 3번줄 시 랄라 솔라 여긴 해머링으로 솔라 해머링 나머지 채워주는 박자는 시 랄라 솔라 여기 라 치고 4 3 4 시 랄라 솔라 시 랄라 솔라 시 랄라 솔라 3 4 그 다음에 도래는 2번줄 해머링 도래 그리고 G코드로 가서 미 렐레 도래 가는데 일단 E7하고 A마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E코드에서 아 E7 6위 동시 미 렐레 도래 시 랄라 솔라 도래 2번줄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다섯번째 마디 G코드에서 미 렐레 도래 시 도 시 랄라 솔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G코드에서 미 를 쳐주기 때문에 이 위에 두 개만 잡고 그는 6번이랑 미 6번 1번 동시에 치죠 그래서 미 렐레 도래 나머지 박자는 미 미 미 렐레 도래 미 미 삼 채워주는 박자는 삼 미 삼 미 렐레 도래 미 삼 도레르 해머리 도래 삼 이 삼 시 도 이렇게 가요 다시 G코드에서 미 렐레 도래 아 여기서 미 렐레 도래 미 삼 시 도 그리고 마지막 A마니라 두 마디가 마찬가지로 검지를 떼어주고 시 그는 5번이랑 시 랄라 솔라 시 랄라 솔라 사 삼 사 시 도 한번 또 반복 시 랄라 솔라 사 삼 삼 삼 이렇게 쳐죠 G코드부터 뒤에 세 마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 6번 1번 미 렐레 도래 삼 삼 삼 시 도 A마니나로 가서 시 랄라 솔라 삼 사 시 시 랄라 솔라 사 삼 사 삼 까지 그럼 이제 노래 진달래가 곱게 피던 나 이렇게 노래에 들어가시면 되죠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 솔 미 솔 라 미 미 레 미 삼 이 미 파 솔 파 미 레 미 삼 미 레 도 레 미 미 미 삼 시 도 시 랄라 솔라 사 도 미 렐레 도 미 삼 시 도 시 랄라 시 랄라 수라 사 삼 사 시 도 시 랄라 수라 사 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조금 어렵긴 하실텐데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